어 안 쳤어 다시 해도 돼? 괜찮아 잘했어! 됐다 어메 저건 죽었다 어젯밤에 용왕님이랑 상신령님께 기도 안 했죠? 아 그러니까요 기도를 했어야 튀어나오지 왜 공을 안 갖고 다니시는 거죠? 이분 골림이잖아요 야 가세요 아 뛰지마 조심히 가 조심히 천천히 빠르게 할 수 있을 김혜경 꼭 조심히 천천히 대신 빠르게 잘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프를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해프로티비의 김혜원 프로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누둥 혜림이가 머리를 올리는 날인데요 자 이렇게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촬영을 완주할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희가 오늘 온 골프장은요 클럽 모우 CC인데요 사실 여기가 완전히 산악지형의 골프장이기 때문에 언둘레이션 그러니까 경사도 심하고 조금 코스에 굴곡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들에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코스인데 어차피 여기 왔으니까 재미있게 그리고 열심히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볼까요? 고고 몸 푸는 거 봤을 때는 지금 다 시합장으로 돌아간 것 같네요 김혜경씨 안녕하세요 김혜경입니다 저 두 번 쥐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혜경님의 제자 김혜영입니다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요 화이팅 이 중에서 제일 언니네 지금 굴력이 제일 언니야 안녕하세요 골리니 혜림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넌 기대가 되겠지만 혜연이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지금 심각하게 안개가 많이 꼈습니다 오히려 우리 골리니들에게는 잘 된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 긴장이 덜 될 거거든요 마치 스크린 골프를 치는 느낌이랄까?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혜포로님은 어떤 샷을 보여주실지 동그랗게 생긴 데 있죠? 여기가 히잉그라운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한 명만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의 무대입니다 알아서 비켜주시겠어요? 네 저의 무대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거를 티 마크라고 해야지 저는 지금 화이트티에서 칠 거고요 이거 앞쪽으로 연결해서 이 선을 안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면 이제 안 됩니다 별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조클럽 해서 가상의 네모박스를 그리고 그 안에서 치는 거예요 뒤로 한참 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보니까 희연이 양물밖에 안 보여 오늘 내가 이렇게 안개 낄 줄 알고 멀리서도 나를 찾을 수 있게 희연이 있어요 치지 마세요 희연이 저 여기 코스 잘 몰라가지고 네 첫 돌이 팝5예요 그러니까 짧은 팝5이고요 웅도그레콜입니다 잘 치고 타세요 네 온도 치겠습니다 잘 치세요 잘 치세요 잘 치세요 그러니까 저는 맛있legt 네 glo다 노기가 맞추행 생각의 우리 제가 지금 화이트에서 쳤는데 언제까지 여기서 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 클럽무 캐디님 제가 선택한 게 레이디 우대가 있잖아요 이거 봐봐 이렇게 멀리 가잖아 계속 가 어디까지 가? 노란 색깔은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을 사용하는 신이여트고 레이디는 빨간색 빨간색 여기 여기서 치시면 10대가 지금 골짜기를 다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화이트에서 치면 레이디 티까지 치겠다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아이고 아쉬워 카트도로에 있어 뭘 어떡해 괜찮아 애경아 넌 잘할 수 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속지마 허리 아픈 건 거짓이야 맞아 현수야 인수이가 한 번만 하고 싶은 만큼 다 하면 앞으로 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오케이 지금 좋아 하나는 강아지 잘했어 으아 해경아 으아아 으아아 됐어 으아아 와아아 우리 헤리비 기념적인 언니 사진 찍어줄래 아 해림아 채리 이렇게 벗겨졌어 그림 물에 닿으면 안돼 아 진짜? 어 그러면 미끄러워져 귀여워져 아이고 귀여워라 공이랑 티랑 둘 다 노랑이야 잘 쳐야겠다 자 이 앞이 안 보이는 곳에서 그냥 방금 그대로 치면 돼요 네 자 저기 한번 보고 공 좀더 왼쪽에 둘까 전 방향이 안 봤어 어 그래 좋아 공 위치 딱 왼발에 잘 두고 천천히 쳐도 돼 천천히 쳐도 돼 잘 쳤어 다리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어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한 상상 오오오오오 시작 시작 이제 너무 신기해 왔으면 가자 난 아예 맞추지 못하는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거 내꺼 노란색 저거 혜림이꺼 초록색 애경이꺼 혜림이 형 나랑 거리가 차려야겠다 오오오오오 자, 가자. 원래 뒤에 있는 사람부터야. 가! 그렇지. 지금 이 홀은 우도그랙이라고 이렇게 휘어진 홀인데 안개가 심해서 잘 안 보이네요. 자, 혜림아 저기 멀리에 그림 보이지? 응. 저거 지금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저걸 안개 유도등이라고 해. 빨간색으로 치는 거야? 빨간색으로 결과가 가야 되는데 너 약간 슬라이스 나니까 빨간색보다 약간 왼쪽 봐. 오케이. 그대로 쳐봐. 빈스윙 한 번만 하는 거야. 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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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치고 가야지. 아, 너 것만 보고 가면 안 돼. 자, 아영쌤. 나이스! 맞았다. 맞았다. 이 행복. 자, 혜림이 이제 얼른 뛰어가서. 뛰어가서 너 공으로 가야지. 가, 가, 가. 혜림이부터 쳐. 나 왠가? 어. 이게 안전상의 이유로 거리가 조금 차이가 나면 뒤에 있는 사람부터 치고 차례차례 앞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오케이. 어, 혜림아 좀 더 가까이서. 그리고 공이 낮으니까 공 더 끝까지 보고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채가 공 밑으로 파고 들어가게. 천천히 쳐야 되는데 얼굴 너무 빨리 든다. 빨리 가서 또 이렇게 칠 준비해. 내 생각에는 채를 바꿔야겠는데. 가, 가. 가라. 길러가 간다. 캐리님, 혜림이 7번 아이언 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애경이도 7분 쳐야겠다 7번? 어, 지금 여기 한 100분 넘어볼게요 7번 간 거 왔어요 감사합니다 준비되면 바로바로 쳐 준비된 사람 바로바로 치는 거야 여기 너무... 응, 괜찮아 혜림아, 하프스윙만 할 거야 반스윙만 해, 상체 세우고 뒤꿈치에다 체중을 더 일어나, 상체가 그렇지 거기에서 팔딱 모아가지고 잘 그냥 하프스윙만 해 반스윙, 반스윙 어, 안 쳤어 다시 해도 돼? 네, 둘 다 그냥 치세요 대완장 파티고만 일단 혜림이 거 갔어 혜림이 거 갔어 여기도 이 러프가 장난이 아닌데 지금 애경아, 이런 데에 왔거든 공이? 솔직히 내가 좀 빼줄게 여기는 그걸로 하프스윙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응 잘했어 굿샷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나 귀염을 팔 할래 생일 났어 생일 났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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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굴러간다 고마워 고마워 혜림씨 네 쉽지 않쳐 왜 이렇게 안 맞지? 왜 이렇게 안 맞지? 그래? 고마워 금방 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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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있어? 지금 오는데 공을 갖고 다녀야지 왜 치르지...? 그냥 공 하나 갖고 와서 놓고 쳐 잘했어 괜찮아 나 빼 아이고 멀리 가네 해림이 맞으라고 해림이 공 갖고 오라고 거기다 놓고 쳐 빨빨빨 이모님 빨빨빨 죄송합니다 어 노란봉이 갔는데 핑크공이 왔네요 아 이걸 찾으세요 빨리 가세요 약하다 오르막 심한댕 마크 아 웃겨 혜림아 소심이졌구나 잘했다 자 우리 이제부터는 준비된 사람 그냥 다 같이 합시다 혜림님 오늘 그린 스피드가 어떻게 되나요? 스피드는 2.6이에요 근데 이슬을 낀 거는 더 많아졌네 스피드가 더 안 구르겠다 와라 와라 한 번 더 약하다 얼른 오세요 들어가 나이스 아깝다 잘해 아이고 아깝다 둘 다 얼른 마무리 잘했어 나이스 인 허물아 집에 갑시다 네 이모님 고생하세요 안녕하세요 뛰어 뛰어 이동은 빠르게 여기 보이는 버터까지가 내리받고 있는 거예요 222이야? 네 감사합니다 어? 콜비였어 우리 지금 이거 새끼가 아니야 괜찮으세요 아 괜찮으세요 아 괜찮으세요 우리가 앞팀이랑 속도를 맞춰서 가야돼 나이스 나이스 그래도 빨리빨리 쫓아가면 귀여운데 하하하하 대박 이렇게 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끝까지 공을 놓을 수가 없다고 중간에 도구 뛰어 원래는 사실 치는 순서는 정해져 있는데 그 점프를 잘 치는 사람 근데 우리 셀 수 없잖아 맞아 왜? 아 천천히 해 막상 거기에 올라갔을 땐 좀 여유를 가져 뛰어다니면 되니까 맞아 응 애경아 잘했어 그대로 쳐 자 잠깐만 왜냐하면 여기야 여기가 가운데 여기까지 낮게 가야돼 알았지? 야 잠깐만 큰일나 큰일나 잠깐만 이렇게 봐야돼 다 봐봐 그래 이렇게야 오케이 빠르게 나와 빠르게 나와 야 지금 솔직히 캐린이 너무 귀여우니까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를 더 치고 갈 그런게 아닌데 한 번 봐주세요 오케이 빨리 쳐 잘했어 굿샷 나이스 너는 백스윙 갈 때 이 다리 힘이 이렇게 빠지는 순간 잘 못 치거든 응 그거 잘 체크해 어메 저건 죽었다 혜림이 빨리 와 어제 혜림이가 그러는 거야 너무 재밌었는데 자꾸 재촉을 하더래 자기 아직 준비 안 했는데 혜림아 더 왼쪽 봐야돼 넘어가 넘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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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그만 가 가자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야 야 애경이 다리 어렵네 이런데는 우측으로 보면은 그린이 잘 안보이거든 나무를 넘겨야 되는데 고메 안 돼 죽었어 야 애경이 다리 어렵네 이런데는 우측으로 보면은 나무를 넘겨야 되는데 잘했어 잘했어 뭐야 진짜 잘 쳤다 겁나 잘했어 쌩꺼 좀 컸어 가서 어프로치 한 번 더 하세요 네 잘했어 잘했어 이 정도면 잘했어 그래도 짧은가보다는 큰일 났어 바깥다 나이스 가라 가라 약한데 아니 뭐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라오셨죠 몰라요 와 넣었으면 더블복이었는데 희망 과감하게 해 트리플 야 너 양파야 너 그거 넣어 넣어 그거 넣었으면 트리플이었어 너도 나이스 아쉬부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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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한게 어디지 땡그라스리를 들었다는데 희미를 두자 얼른 뛰어야 돼. 뛰어뛰어. 볼린이들은 발이 보일 시간이 없다. 저희 주말에 충전해볼 텐데요. 벌써 공 잃어버렸어요? 그럼요. 지금 유황님께 하나 받치고. 사실 형님께 하나 받치고. 뛰어. 발이 보인다. 모내기 중인 애경이. 아 진짜 야심차게 쓰이겠는데. 무엇이? 제발. 왼팔 구부리. 왼팔. 네. 지금 저러면 여기까지 와야 돼요. 굿샷. 그래도 맞았다. 괜찮아. 한 마리에 날아갔습니다. 혜림아 자신있게 하체 다 덜어도 돼. 하나 둘. 그렇지. 괜찮으니까 그 만큼 딱 돌아봐. 할 수 있어. 굿샷. 잘했어. 그렇지. 나이스. 근데 지금처럼 편안하게 자신있게 치는 게 더 잘 맞아. 오케이? 천천히 치지 말고. 달라라 달려 김혜경아. 나라라라라라 태권부임. 다리 보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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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